근데 이게 지금, 53, A90이거든요? 둘 다 보급이긴 한데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있어요 색깔은 블루 색상이었나? 색깔 뭐였지? 색깔 뭔지 몰라 어썸 블루 아 이게 어썸 블루 색깔인데 색깔 되게 은은하고 엄청 예쁜 거 같아 어 없나봐 아 이거 조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이거 산 거예요 근데 이거 색깔은 진짜 괜찮다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요? 근데 지금 케이스가 없어서 여기도 다 블루 색상 스티커가 붙어있구나 여긴 켜볼게요 가벼운데 뜨놨어 그리고 A53 구성품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요새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 같아요 핸드폰하고 충전 케이블 있어요 여기에는 152.3g 나와요 여기에는 152.3g 나와요 여기에는 152.3g 나와요 이게 A4 108g만 신경 쓰는데 S10이 뭐라고 이것도 있어서 먼저 볼게요 197g 나오고 이거 제 클립 요 핸드폰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소를 오늘의 주소를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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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삼성보여 카메라가 꽤 멋있었는데 카메라 안 보고있어? 저기에 사진을 찍어 이거 그리고 왜 저렇게 물사진 주변에 블러처리되고 그 사람만 진짜 풀잎이 확실히 환한 느낌은 딱 쎄간 느낌 끝에 펜은 별로 안좋은데 아닌데? 아 진짜 좋아 아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선명한건 저거 저기도 선명한데? 그니까 이 폰이 훨씬 선명한데 내 것도 선명해 알았어 아닌거 같은데 좋다 어? 이거 이거 화나게 아우 됐다 사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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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야